오늘 말씀 10편 6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63편 말씀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입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성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웃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숭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마케이리로다. 아멘 이 10편 63편 말씀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목이 주님 안에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기쁨이 충만할 저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언제 썼길래 이와 같은 찬양으로 노래를 주 앞에 시로 올려드렸느냐 하면 그가 압살롬을 피하여서 유다 광야로 나아갔을 때요. 그렇다면 쫓겨서 나아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쫓겨서 나아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기쁨이 충만할 저다 라는 시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쫓겨가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이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느냐 그가 말한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샤마 이스라엘 엘로힘 들어라 이스라엘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에하드 아도나이 그분은 단 한 분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과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에 그 능치 못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도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유일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니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유다 광야로 쫓겨가고 있지만 나는 즐거워 주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한 말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찼대 라고 말하는데 원어에서 보면 일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을 찾는데 아침 새벽 일찍부터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찾는다는 것 때문에 새벽 예배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일찍이 주님을 찾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 눈을 주님 앞에 뜨면서부터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요. 왜 나의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루해의 시작부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주를 찼대 어떤 심령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그가 지금 유다 광야에 있으니 그 땅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황폐한 땅에서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고 씻을 수도 없고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으니 이와 같이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의 영혼은 육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피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주를 그 육체가 악무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암호스 8장 1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암호스 8장 11절 말씀 암호스 8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어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이 없는 기근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이 기근이 그들에게 주어졌느냐 지금 왜 다윗이 이와 같은 유다 광야에 나아가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유다 광야에 나아가게 됐고 이 땅에 기근이 있어지고 또 이것은 똑같이 암모스 선지자의 입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유다 땅에 이와 같은 기근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기가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들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기가를 느끼고 있을 그 때에 그 말씀을 주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어도 그 중에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정말 내 심령이 가려진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고 찾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위경에서부터 건져 주실 때 과연 나는 그 말씀을 얼마만큼 받아 먹는 자인가 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와 같이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난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이 말을 앞에 원져와야 되는데 이 말이 뒤로 갔어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의미가 희석이 되어져요. 다윗이 지금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찾냐면 이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를 찾는 이유는 성소에서 주를 배웠을 때 그가 느꼈던 기쁨과 감사와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얻고자 사모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어요. 그의 능력의 권능을 그로 인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고린더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능력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십자가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사는 사람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누가 보곤 10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아멘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자 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능력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어디서 주어졌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이 그분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을 믿는다면 그 이름으로 열시고 메시고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셨어요. 다른 거 다른 거 믿지 않냐고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여 그 이름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분을 찾고 그분을 찬성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본 그 하나님의 성전을 누렸던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를 만났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간절히 그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주님을 열심히 더 사모하고 찾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벅찬 감동 속에서 하염없는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면서 끝까지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기도할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몇 시간의 기도를 해도 몇 분 한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를 했다가 치고 들어오는 일이 있는데 그 치고 들어오는 일이 누군가 영적인 말을 가지고 신경일을 했어요. 그 신경일을 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회개케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거다라고 나는 나름대로 막 했는데 그분하고 그 신경일을 하면서 뭔가 그게 틈을 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물이 어쩜 그렇게 메말라 버렸는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기도지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지 이 속에서 올라오는 기도도 안 나오지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임재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기도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안 나와는데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기도는 막 한 시간을 하는데 그때는 몇 시간을 해도 몇 분을 한 것 같았는데 신을 자꾸 기도를 해서 한 한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를 해도 한 15분 지나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은 몸부림을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했던 그것을 기다리고 갈고 하고 감고 하고 했는데 한 달을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나중에는 나 죽는다고 나 살려달라고 기도가 다른 건 안 하고 나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난 주님 안 만나면 나는 주님 임재 속에서 기도 안 오면 난 죽습니다. 이러고 몸부림을 이러고 몸부림을 쳤는데 한 달 만에 회복이 되어서 그런데요 주님의 감동이 있으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떨어짐 이런 일은 다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내 영이 뒤로 후퇴할까 봐 다 말씀 안 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사람과 그와 같은 영적인 아귀를 했는데 그 신갱이를 했는데 그 상대가 목사예요. 그러니 목사 말이 맞나? 이 생각 제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제가 집사 때니까 목사 말이 맞나? 내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 잠깐 스치듯이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나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맞는 이 기쁨과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의심도 마시고 주 안에서 범죄를 했다면 회개를 해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와 같이 주님의 인재 속에서 기도를 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 어떤 자가 되어야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의 충만함은 바로 우리 안에 이만 성령으로 말미압는다 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건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심령이 되어져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하셨으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해요. 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자가 되겠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자가 되어주냐. 고린도우서 4장 3절에 사도바울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매일매일 넘쳐나지 않으면 복음이 가려진 것이고 망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 말씀 들은 말씀이야 저 말씀 아는 말씀이야 저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서 그 말씀이 감격과 감동으로 또 십자가의 은혜가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기쁘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게 올라와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 저거 들은 말씀이야 아는 말씀이야 또 그 말씀이네 그렇다면 복음이 가려진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이 성령 안에서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심령이 안 돼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망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 됐냐 고린도우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개명처럼 듣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하지 않고 세상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순간에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떤 목사의 말에 순간에 그런가 해서 혼미하게 하면 그 영이 들어오니까 가려져 버려서 더럽혀져서 그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여기로는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님을 찾는다고 찾아요. 그런데 벅찬 감동이 간절한 사모함이 그분만의 갈망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떨어지고 나도 모르게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감격이 떨어진다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무슨 빛이 비쳤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면서 우리에게 비쳐졌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어요.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밖에 받은 것이 없는데 그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죄인처럼 왔으나 그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버려짐을 받은 것 같았지만 그분은 그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늘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도 비추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빛이 어떻게 비춰졌어요? 요한에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는 말씀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나에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기서 광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에서 1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안에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믿는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만약에 이 빛이 이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혼미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범죄가 뭐였어요? 제가 한순간에 아닌가? 라고 의심했던 거. 이건 범죄예요. 이게 뭐예요? 믿지 아니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순간의 의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므로 어둠이 들어오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려서 온전히 임재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혼미케 되어지고 흔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 매기 같은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다른 말씀이 들어오면 은혜 안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잘 못 자라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다른 게 자꾸 들어가서 온전히 주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유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 생명보다도 낫다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생명 지금 육체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우리의 생명을 능히 없앨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과 육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지고 육체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유다 광야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이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나는 지금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을 보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자를 맛보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유다 광야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고 내가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허리를 동이는 근신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거.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쩌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이 다윗의 심령과 같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심령이 되고자 매일 내가 허리를 동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겠는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라면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십자가에 은혜로 의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행실이 주님 안에서 사역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기 전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 속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같이 나의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의 권능을 보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가 있으니 나의 손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날마다의 승리가 있어서 여러분의 손을 쥐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주를 송축하고 내가 주를 찬성하나이다. 이렇게 손을 날마다 매일 평생을 들이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평생에 주를 탄양하며 내 평생에 나의 손을 주께 들리이다. 여러분 영광과 존기와 찬양은 아버지께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들이실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 평생에 날마다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니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지서 드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의 영의 끌림을 받아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린 자 늘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 드리는 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이 함께하므로 그 이름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손을 들 수 있는 자요 그리고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피값으로 산 주의 것입니다. 구린더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린더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사망의 권세자에게서부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거룩한 그의 몸이니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사는 자라면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처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여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는 것 같이 내 영의 배부름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넘칠 거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넘치는 사람은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니 기쁨의 입술이 되어져서 주님을 찬성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루를 찬성하고 하루를 기뻐하고 주님께 경배했던 사람은 6절에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여 그 침상에 누웠을 때 뭘 기억해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하루를 나에게 멋지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침상에 주님에게 눕기도 하지만 또 새벽에 주님을 묵상할 때 작은 소리로 욱졸일 때 이 말이 주님을 묵상할 때 새벽에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권능과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항상 기쁜 입술이 되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앞에 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뻐하겠느냐 7절의 말씀 주님께서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 이니다. 나의 도움이 되셨음으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다. 예수님만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 편히 쉬고 계십니까?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평안히 쉬리다. 찬성은 부르시면서 주의 날개 아래 쉬지를 않아요. 주의 날개 아래 이 다윗은 자기가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강야에 있을지라도 그는 기쁜 입술로 찬성을 드립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인 아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을 가까이 하니 주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니 유다 강야 속에서도 그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에 더 깊은 곳으로 멸망을 당하게 하고 칼의 세력에 넘어져 쓰러지고 여우들의 먹이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다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유다 강야에 있으면서 그는 지금 그 마음에 이미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이미 기쁜 입술이 돼서 찬양해요. 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쫓고 있는 그러한 나의 원수들을 다 주님이 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오직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죽게로 맹세하신 자마다 자랑할 것이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거짓 것을 믿고 추구하고 거짓말을 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고린대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대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찾아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대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정말 천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택하셔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 한 분 유일하신 아돈나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또한 다윗을 택하신 것은 유다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자 중에 또 막내요 막내 사무엘 앞에 다 아들들이 나와왔을 때 이 막내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사올이 끊임없이 그를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왕건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결국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광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그럴 때 만난 하나님 그에게 기쁨의 입술이 되게 하고 찬성을 하게 하고 그 이름만을 성축하고 바라는 그 다윗이 되게 한 하나님은 역사를 볼 때 그 이후에 그의 손을 다시 들어주셔서 왕건을 그에게 확립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이 그 왕위를 계속 계승에 내려갔다라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유다 집하 중에 오셨고 예수 크리스도가 비찬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됐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유다의 왕건 왕 중에 왕 만행의 왕이 되어지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그 왕건이 대대 이르르고 영원히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시고 그 영광과 그 권능을 나에게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니 오직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승리해서 내 평생에 주를 찬양 내 손을 주님께만 드는 그 승리자가 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한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이 다익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기쁨의 입술이 되어지고 산재사를 매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 평생에 주를 찬양하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 앞에 다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 유다 강야에서 그가 쫓기고 그가 언제 왕권을 회복해서 그곳에 나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심령이 메마르고 그 심령이 광야 가운데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았기에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아버지 다윗이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만능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 심령이 참으로 메마른 심령이 되어져서 이 메마른 땅에서 메마른 자 같이 살던 자입니다 아버지여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맛이 없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여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번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하는 그 이름을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에게 주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함구로 주님 앞에 아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래면서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뱀과 정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로 제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주여 하늘을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심령 가운데 주께서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 이름으로 우리로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얼굴에서 그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우리 심령은 생세강이 흘러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여 적박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손을 주께 높이 들 수 있는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생명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권능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나아가서 죽게 구하고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셔서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이름만이 높여져서 온 천지가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송축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